자, 이제 자영회의로 지금 첫 발걸음을 내려놓는 순간입니다 자, 그럼 첫 번째 회사 한번 저랑 같이 가보시죠 소대받진 않았지만 형! 잭슨! 하이 형! 나 지금 너의 회사 앞이야 어떻게 해? 잭슨! 잘 있는 거야? 어, 저 어떻게... 나는 연습하고 있어 누구 누구 다 있어? 거기에 진영하고 다 있어? 어, 다 있어 나 지금 회사에 연락한 줄 보고 있어 나 저희 옆에 어울려? 아닌 것 같아요 왜 안 어울려? 형 YG잖아요, 형 YG 나 YG야? 백팽 형들이랑 같이 형 쉐딩 너무 많이 하시는 거 같아 안 했어 어, 진짜 무한 도전이야? 그래, 인피니스 챌린지야 아, 너무 좋아 너무 위험해 무한 도전이야 무한 도전이야 자, 들어가 잭슨아 들어가 또 잭슨이 얘기하기를 나는 또 여기 스타일이 아니라고 하니까 여기는 아닌 거고 그러면 저희는 커피를 받아서 나가죠 뭐 이게... 요즘은 K-POP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이렇게 기획사를 가는 방법도 JIP가 여기면 여기 편의점 돌아가면 FNG FNG이 여기면 여기 가면 SM 어, 여기 있다! 4호군은 여기는 꽤 넓네 그러니깐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 자... 4호군 괜찮겠죠? 약간 저 텔 할 수도 있고 좋네 약간 연습하다가 지겨울 때는 운동도 할 수 있고 잘 만들어놨네, 여기 아트를 이번엔 YG로 또 한번 마지막에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만든 기획사가 있겠죠 뭐